오늘은 요통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거나 오래 앉아있는 직업은 요통이 생기기 쉽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니면 허리에 부담을 줍니다. 무리한 운동은 허리 근육이 과도하게 신전되어 요통을 유발합니다. 곧바른 허리는 체중을 잘 지지하지만 구부정한 자세는 요통을 유발합니다. 디스크가 돌출되거나 터지면 척추신경을 자극하여 요통을 유발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나 강직성 척추염. 섬유근육통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체중의 사람도 요통이 잘 생깁니다. 요통의 진단은 증상 청취, 이학적 검사, 방사선 촬영 등을 요합니다. 가정치료로 잘 쉬고 온열패드로 따뜻한 찜질이 효과가 있습니다. 근육 긴장의 경우는 하루 일 잘 쉬면 되겠습니다. 요가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수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사지나 침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염진통제나 근육이완제 같은 약물이 도움됩니다. 물리치료와 재활운동 치료 등이 도움됩니다. 신경차단 주사유법 등이 도움됩니다. 수술을 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태칭이나 허리 근육 강화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해방을 위해서는 물건을 허리가 아닌 다리로 들어보세요. 요통에서 해방되기를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